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염전사업장 민관합동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일염 생산이 일시 멈추는 장마철에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인권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해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채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관내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 정기 점검에 나서 고용 염전 74개소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이번 합동 전수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인권 침해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도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번 전수조사로 건전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복지TV